BBC 야 또 상견례 하는 거야 우리!? feared 어 이거 저번주에 본 사람들인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인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또뱉네요 아 저번주에 본사람들이네 아는사람들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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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위로 올라간다는게 무슨말이지? 약간 높은 이 맵에서는 올라가야된다는게 아닐까? 아니면 아니면 기형을 높게 잡으면 어드밴티지가 있다든지 예 그런 몹이 나올수도 있구요 아잠깐만 나 카테고리 바꿨나? 음 바꿨다 역시 이 게임은 어두워 아무것도 안보여 진짜 어두운 맵인데 여기는? 너무 어두운데? 앞에있대 너무 안보이는데 이건? 아 왜 C가 공격이지 원래 어두운 맵인가봐 원래 어두운 맵인가봐 너무 어두워 이 게임 어 여기 락커있다 오 툴팩 어 롱레인지 프레시라이트 나 찾았다 제가 BC 되어줄게요 오 하이빔 하이빔 우리 뭐 천천히 한번 관찰해보죠 아우 어두워 어허 여기 뭐있어요? 호문생님 따라가자 뭔가 찾고있었어 잠깐만 이게 네 없어요 케빈이 피어라 아니 진짜 어둡다 C부터 진짜 어둡구나 여기는 그냥 어두운 맵인데요? 호호 호호 C 호우 크라우치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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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락커도 두개있다 옵션키 누르고 있으면은 자꾸 껐다 켜졌다 이래요 오! 깜짝이야 좋았어 몬스터인줄 알았어 아직 아무도 없어요 구급상자 드실뿐? 칸 남는 사람 구급상자 챙겨 플래시라이트 칸 안남아요 플래시라이트는 제가 있어요 나 이거 열어볼래 연다 호잇? 조심해 너무 어둡군 시청자분들 거의 안보이는 수준인데? 근데 이 게임 밝기조절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냥 설정에서 밝게 하겠다 억지로 밝게 해야되거나 아 근데 혹시 있나? 바꿨나? 패치 몇번 하던데 지금 억지로 밝게 만들고 있어요 암호팩 이 정도? 이제 좀 낫죠? 암호팩 있어 암호팩 암호팩도 먹을 수 있나? 하나씩 밖에 안되지 이거 호호 굿 굿 이렇게 되네 리필팩도 미리 미리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미리 좀 넣을까요? 미리 보면 나 100%로 채웠어요 자 리필팩 필요한 사람 암호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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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채우려고 너 리필팩 너 센트리건 있잖아 센트리 그러니까 두개잖아 암호랑 센트리가 있으니까 이거 이 문 열까요? 알람 없는 문인데 아니면 쩍쩍부터 나도 암호암호 채우고 같이가 같이가 떨어지면 데미지 입나? 낙템 있어 낙템 의외로 되게 그거 하더라 안에 있나 뭐 호우 호우 아우 진짜 하아가 보여 왜 안보이는게 컨셉인가 스타트 세큐리티 스캔 할까? 그래서 그거네 이 게임 일부러 안보이게 하고 그거 하려고 그러나 보네 자 여기 서있어야돼 알람은 없거든 그 아이돌 마스터 던지게 하려고 하나 어디있어? 아이돌 마스터 뭐야 울트라 그린 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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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어 있네 아이돌 마스터 내가 있어 그래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까드득 색깔 밝히기만 해도 되는데 그것도 없네 어우씨 존나 무서워 아이돌 마스터 아이돌 마스터 빨리 까요 울트라 그린 까요 후라시 컨트롤 하면서 응? 응? 어딨지? 그래 들리는데? 울트라 앞에 했나보다 앞에 했나보다 저기있어 저 앞에 내 앞에 했다 내 앞에 안 했다 간다 두 마리가 오케이 이거 시체야? 시체인데 아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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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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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올래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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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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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려 소리 들려 뭐야? 소리가 들려 방금 던졌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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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걸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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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팩 암호팩 미리 충전 암호팩 저 좀 충전해주세요 저도 미리 나 여기 있어 자동도 한번 자동도 한번 나 위에 있어 호우 센트리 암호팩 다 대개있나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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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가져가네 다 채웁시다 야 이거 메디팩 챙겨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거 그냥 써버리고 저 다 100% 찼어요 리필 그냥 채워버리고 리필 다 채워야겠다 기다려봐 일로와봐 나도 채워줄게 여기 지금 맞다 여기 맞다 다 채웠어 클날날려고 하는건가 헬스 피스토어 가만있어봐 호빈스 잠깐만 지금 C1이요 C1 인도다운 채워주고 내가 아부팩 하나 더 들고 올게 4개 있었거든 제가 메디팩 들었어요 근데 이거 익소스 많이 주는거 보면은 이따가 없어지나보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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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떠있네 이거 라커 두개 더있어 저는 지금 암호팩 들고있어서 다 채워줄까? 다 찼는데 암호도 가자 메디랑 암호랑 다있네 적당히 챙겨서 가면 될거같아요 저는 꽉찼어요 이거 가다가 챙겨가도 될거같은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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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그 안고쳤네 해킹 이미 된거 또 해킹이야돼 저 메딕팩 3개 갖고있을끼여 둘러볼까 호우 여기 메딕팩 2개짜리 또 하나 있는데 호우 호우 일단 들고가요 네 암호도있고 지금 큰일났다 더 많다 호우 그러면 하나 에모는 그냥 무조건 다 채웠고 어 뭐야 어디야 여기 꼈어 호우 이 뒤에 뭐있어요 호무새님 감사합니다 진짜 거진 다 100% 채운거같은데 아무나 이런거같은데 너무 조용하군 너무 조용하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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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뒤 뒤 뒤 어 이거 어그로 한 명인 것 같은데? 달려온다 샷건트지 앞에 앞으로 가지마 앞으로 가지마 뒤에 뒤에 맞아 센트릭 깔까? 샷건도 깔아? 어 나 깨고 연속 깔아 깔아야겠다 이거 나도 깔게 이 앞으로 안가면 될 것 같아 꼬츠를 노려 꼬츄 꼬츄 큰거야 큰 놈이야 큰 놈이었어 다 잡은 것 같아 다 잡았어 무난하게 무난하게 진행중 무난하게 진행중 무난하다 무난하다 아무것도 아닌데 걸렸어 컴퓨라했다 여기 컴퓨라 해볼게 이것도 그냥 스캔? I find the main reactor for the flow and make sure it's the back all right 메인리액터를 찾으라고? 지금 레이다는 호무샘님이 들고 있어 메인리액터를 어떻게 찾지? 아 근데 아까 왜 걸린거지? 키 없고 그냥 걸린거고 메인리액터 플래시 껐던 것 같은데 리액터 어 리액터를 찾으라는데요 리액터를 찾으라는데 메인리액터를 그냥 길을 찾아야 되는거 터미널 리액터 있다 160 어 Q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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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 존 67 존 67 존 67 여기가 65 좀 많이 가야되네 올라가면 숫자가 올라가는거 같은데 아 그냥 위층으로 가는거 같은데요 어떻게 가가지고 위층으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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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후레쉬를 항상 조심하세요 후레쉬 아까 보고 어그로 끌린거같아 호 호 호 호 어 있대 있대 전방에 일단 한마리 발견 여기 또 암호팩 또 있다 저도 락커 하나 발견 전방에 있어 앞에 앞에 한마리야 아 여기 리페이팩 또 있다 아 후레쉬를 비추면 한번더 반응하는구나 아 좀 비추지 말아야겠네 후레쉬 비추면 반응하네 호우 쩝 쟤가 후레쉬를 받으면은 반응을 해 바로 비추면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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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형광봉 없어요? 어우 너무 어두워 죽겠네 진짜 왜케 어두워 앞이 한참 앞도 안보여 누구 호익 권역가 만점 계신가요 앞에 그거 있나본데 락커 락커 두개 있네 저 비추보네 난이도를 뭘로 하냐구요? 난이도가 없잖아 어 난이도 이거 따로 설정 없을텐데 없어요 난이도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그냥 어려운 난이도만 있어요 락커 두개 락커 세개 위에 락커 락커 진짜 많네 락커 너무 많다 여기도 있어요 락커 락커를 왜케 많이 해주는거지? 패치했나? 암호팩 뭔가 지금 뚝배기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야 여기 자원 진짜 많이 준다 여기 메디팩 있어 여기 너무 많이 주는데 암호팩 여기도 여기도 있어 여기 캐비닛 두개 있어 여기 이거 심상치 않은데? 심상치 않은데? 이거 알람 없는거다 일단 진행하자 이거 알람 없는 문입니다 예? 암호팩 또 있다 거기 뭐 있어요? 호래쉬에 엄청 아끼시네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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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뭐 있어요? 어디요? 두 마리 있나? 자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가야되지? 또 암호팩 어 있다 있다 암호팩 5개짜리 어 야 크다 빅 어 걸린거 같은데? 아니 아닌가? 호호호 어 조심해 조심 야 큰 놈인거 같애 호호 큰 놈이다 큰 놈이다 아아아아 오오 와 오오 어떻게 해가 어떻게 해 야 후레시 후레시 때문에 걸렸네 이리 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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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뒤쪽으로 와 꼬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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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어? 잡았어 아 한명이었다 다행이다 큰거 한마리였어 아 나 이거 불 키워야겠다 노무 안보인다 키워야지 이쪽에다야지 하 됐지 됐지 일단 가자 우리 이거 돌아가면서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애 아이템들은 이거 스캔해 그니까 그냥 많이 주는게 딱히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드팩 매드팩 저 한번만 채워주세요 같이 들고 계신 분 호호 저 있어요 네 저 한번만 채워주세요 나 지금 너무 많아 아무 팩 다섯개짜리 있어 아 네 이현자님 4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디 계시지? 저 그러게 왜 이 게임이 야투경이 없지 이 정도로 발전했으면 야투경이 없지 너무 쉬워지지 않을까? 아 감사합니다 커널98님 야투경보다 사랑이 더 쌈 재수값이셨다 감사합니다 재수값이 더 쌈 야투경이 더 쌈 야야 후레쉬 조심 후레쉬 조심 후레쉬 조심 조심해 호호호 호호호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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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제가 빅플래시라이트 켜줌 컴퓨터다 존 66 이것도 알람 없는 스킨이네 알람 없는 스킨이네 알람 없는 스킨이 왜 이렇게 많지? 괴물 탐사조 여기 몇이야 존이 여기 67 다음 66이다 호호 66 바이오스캔 프레임 리액 티 알 160 이거 3인칭으로는 못보나? 호호호 자민칭이요 호호호 호호호 뭐 톡톡톡 내 맘이 톡 터져 노래했는데 DJ맥스 그 제목이 뭐였지? 압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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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곤 압점멸 압점멸 컴퓨터 컨트롤 페라 여기 느낌이 안좋아 왠지 저거 건들면은 몹들이 우르르 나올거같은 느낌이 들어 리액터다 어 아 여기 밑에 유리네? 어 아이씨 뭐 방어해야되고 그런거 아니야? 야야야 컴퓨터 잘하는 사람 이거 하나 컴퓨터 잘해봐 컴퓨터 잘해봐 컴퓨터 잘해봐 컴퓨터 잘해봐 헥커 경진대 1등 간다 호호호호 초등학교 헥커 경진대 1등 저번쯤 헥터 계속 자동히 내 컴퓨터도 조립해줬어요 힝 힝 힝 리액터 C D R E A C O 아 내가 용어를 잘 몰랐어 액 액 T O R R E A C T O R 영어를 몰랐어 야 그거 그 뭐지 얼추 얼추 10개만 주문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리액터를 찾아야 오픈하라는건가 이걸로? 잠시만 파인더 리액터 컨트롤 판내는 이니시에이트 스타트업 어 어? 이거 터미넬이고 리액터 판넬을 찾으라는건가? 판.. 컨트롤 판넬이 있다고? 그냥 찾아볼게요 아 여기 이 안에 있어? 컨트롤 컨트롤 판넬을 찾으라는데 나 어두워서 뭐 앞이 보여야지 뭐 진짜 내가 큰 빅플래시라이터를 찾고 있음 아니 뭐 보여야지 찾든지 말든지 뭐 아무것도 안 보이 잠깐만 찾아볼게 내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프 일단 여기 주변에 없는데 아무것도 이 방이 아니라 다른 방 아니까 백시 베이스 리턴 뭐지 이 방이 아니고 다른거라고? 이방이 아닌가? 리액터 컨트롤 판넬 이니깐 이건 이거는 터미넬이고 리액터 컨트롤 판넬을 찾으라 이게 엘리베이터 같은거 아니까? 아니야? 잠시만 지도를 좀 열어보자 우리가 지금 저 끝에 있지 일단 저 한바퀴 쭉 돌아봤어요 일단 지금 지도상에는 여기서 다른 방으로 연결되는 방은 없어보이고 만약에 길이 있다면은 존 65로 가는 길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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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 어 됐다 됐 volver 어 근데 1스톡 있는거 보니까 또 키 입력해야 되는 것 같던데 무슨 이 일M agu Enter 일단 일단 설치 설치할게 оп 문 막을수없나 나 여기 샷건 해줄게 야 샷건 powerful 그쪽으로 나가지마 내가 이거 웜업 하나 웜업 호무새님 몇 마리에요? 하얀색 똥뿌림 하얀색 똥뿌림 베리피 이거 웨이브 웨이브 막는거 같은데 느낌이 아 네 거여동 사과머신 이태키님이 호무새가슴살님에게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무새가슴살님 호무새가슴살 감사합니다 하하핳 하하핳 야 이거 심장치 않는데 느낌이 아군사격 조심해 야 온다 온다 온다! 야 총알을 아껴 어 아껴 아껴 확실할때 맞출게 나루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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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온다 졸려온다 나루토론 와 오프리다 어 저 기어오는거 봐 전나 무서워 야 나루토 나루토 야 큰 놈 하나 온다 큰 놈 큰 놈 전사 후우우우우 어 큰 놈 다운 큰 놈 다운 자 나 이제 샷건 쓸게 어 뭐야 베리피 코드 잠깐만 기다려 나 베리피하고 올게 오케이 베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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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로 써야겠다 이거 총알 아끼고 아니야 아니야 총알 쓰자 그냥 유스 커맨드 리액터 베리피하는 코드 코드가 뭐지? 코드 알아? 코드야? 몰라 몰라 아 코드 온다 온다 뚜벅뚜벅 걸어온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아닌데? 이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코드를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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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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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게 했어 럭게 했어 럭게 했어 어 쏘리 쏘리 아 뒤에 녹색 그걸 입력해야 되는데 워밍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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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깔게요 다시 깔게요 헤헤! 헤헤! 큰 놈 온다 어 큰 거? 아아아아악 없다 없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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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로 뒤에서 온다는거 같은데? 선생님 뒤에서 오는거 맞아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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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드.. 어 치료하라는거 같은데?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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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따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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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따라가자 도망가야되나?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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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트로 가라구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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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거 저거 일단 저거 챙겨오자 샷건 센트리 챙겨올게요 아니 이거 앞으로 가야되나? 야 지금 게이지 차고있어 야 지금 게이지 차고있어 어 게이지 차고있어 아 지금은 지금은 저거 쉬는시간이니까 아아! 가서 파밍하자는 뜻이었어 어어 근데 아직 두번째 웨이브니까 시간 남았으니까 템 먹고 다시 승리하자는 뜻 일단 두세번째 웨이브까지는 여유있을거 같은데? 우리 자원이 아 나는 근데 나는 안가도 되는데 샷건 센트리니까 이거 사이드인 아니야 아 좀 남았어 나 천차나 이 천차나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케 다음판 그면은 총? 온다! 호무새 위험해! 호호호 호무새님 거기 지금 사선이라서 위험해요 호호 우리 센트리한테 맞을수도 있어 호호 아 지금 총알이 없어요 혹시? 호호호 아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오는거 같아 이제 호호 총 여덟번에 두번째니까 이거 끝나고 바로 보충하러 가야되겠네 나루토 옵니다 지금 샷건 5발밖에 안 남았어 온다 온다 젠민이도 온다 젠민이도 온다 이번엔 좀 많이 옵니다 근데 이거 8웨이브까지 있거든요 웨이브 끝나고 총알 가져가 오우 야 샷건 샷건 뭐야 뭐야 온다 온다 침투였다 침투였다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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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알버트 쏠거렸다 해머 나 샷건 추가 다했어 야 이 발역이 너무 이렇게 딸려 호호호호 나 코드 입력해야돼 코드 입력해야돼 오케이 막아줘 더 막고 있을게 됐어 자 자 빨리 처리하고 아 그 나 다운 나 다운 똥이 없어 이거 사이퍼 괜히 가져왔다 으어씨 발역 알겠다 발역 있는 걸로 샷건 이런거 가져 아야 하음 나 다운 아히거리고 아 이거 1분안에 상 아니 Jiang제웨이브가 5개 더 남았어 주연 왜 !! ㅎ 야생각이 있어 나생각이 있어 두 명이서 망치로 사이드에 쨔고 두 명이서 총 cant 아니면은 총알을 빠르게 그냥 다 쓴 다음에 두 명이 망치들고 돌진한 다음에 제 앞에서 공구는 거 어때? 이거 저도 저도 그거 가져올게요 그 버스트 센트리 나도 센트리 가져가는 거야 야 이번에는 한 명 빼고 한 명 빼고 나 센트리 드는 것도 괜찮겠다 그거 C폼은 많이 못써? 아니 많이 못써요 버스트 센트리는 뭐지? 방금 웨이브 웨이브 하나씩도 끝났어 버스트가 무난할 것 같아 야 우리 세 명이서 버스트 들고 한 명이 트래커 아 트래커도 굳이 필요 있을까? 트래커도 필요 있겠다 잠깐만요 나 샷권도 그냥 샷권도 들어야겠다 한방에 한방에 한놈씩 SMG 좋아 자동? 좋아 나도 SMG나 들까? 나도 SMG 들어봐야겠다 오케이 준비 준비 완료 아니 잠깐만 이거 어 SMG 좋아 총알 많아 내 에임맨은 구려서 안되는데 오케이 미디엄 이게 더 나을수도 있어 어설트라이플이 더 나을수도 있어 어설트도 해야겠다 어설트도? 됐어 됐어 SMG 두명 아니 어설트 아니 한명은 SMG 해도 되는데 내가 SMG 할게 그럼 가자 호호 근데 버스트 센트리를 한 번에 한 명이 다 박아버리면 세 명이 다 박아버리면은 총알 낭비 돼서 금방 좀 효율이 안 좋지 않을까? 그래요? 어떨 어떨까? 그러면은 센트리 하나 하나씩 돌아가면서 설치하기? 어... 두명씩 받기? 두명씩? 아니면 센트리를 어차피 총알이 금방 바닥나니까 문 가운데 설치하지 말고 들어오는데 사이드에 설치하는 거 어때요? 이렇게 하자 에? 그거 괜찮을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이거 스킵도 있어 한 명 팀 그니까 들어오는 놈들을 센트리가 처리하고 오는 놈들한테 일단 탄막을 써 탄막을 퍼부어가지고 체력을 빼놓는 거지 오케이 호호 그니까 센트리를 가운데 이렇게 대치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근데 일단 웨이브가 8개라가지고 아 센트리 대각선이 효율이 좋다고? 그러면 웨이브 끝나고 그 웨이브 끝나고 애모팩을 가져가면 되나? 센트리마다 맞서 방식이 다른 건 알겠는데 어떻게 다른데요? 그 샷건은 뭐 퍼지는 걸 테고 이 버스트 센트리는 어떻게 쏘는 거야? 그냥 기관총이라니까 그냥 기관총 아 기관총 샷건이나 기관총이나 이런 수 있어 여기 여기 있었어? 옆에? 별로 없었지 가는 길에 일단 가는 길에는 몹이 많지 않았어 프레쉬라이트 하나 있었어 프레쉬라이트 호우 싸울 때 그 글루.. 글루스틱을 싸울 때 좀 많이 던져야겠네 그때 끝까지 들고 가지 못한 거 같고 호우 웨이브 끝나고 그러니까 웨이브 끝나기 직전까지 빨리 잡고 적어야 돼 정비를 해야 돼 한 달쯤에 나 글루스틱 먹었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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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거 있다 오케이 센트리 채웠고요 저 글루스틱 먹었어요 저도 먹었어요 여기도 케빈이만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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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동맨? 자동맨은 100%? 아니네 암호팩 있는 사람? 난 없어 나 5개짜리라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왜 합산이 안되지? 4 그럼 너무 세니까? 이거 3개짜리로 채우고 잠깐만 네 채워줄게 채워줄게 하나 하나 더 됐고 5개짜리 뚫고 나도 한번 나는 안 채워도 되고 일단 알버트 어디갔어? 그냥 채워줘야지 너무 많이 남았어 알버트 지금 초안이 근데 많다고 좋은게 아니야 웨이브가 8판이라는게 딱 이걸 예상하고 이걸 예상하고 있었구만 괜히 초안 많이 주는게 아니야 괜히 많이 주는게 아니야 웨이브 끝날 때마다 바로 튀어나와서 이걸 챙겨갖고 다시 돌아와야 돼 여덟 번에 웨이브가 그게 가능한가? 근데 이게 몹들이 어디서부터 달려오는지를 알면 될텐데 왜냐면은 어차피 파밍하고 거기서 막아도 되지 않을까? 끝에서 없는거면은 호호 호호 근데 컴퓨터를 계속 써야되니까 아 맞다 컴퓨터에 내가 써야되 어차피 끝까지 가야된다 보자 여기 라이트있다 플래시 라이트 이거 쓸사람 써 6개 다 됐다 아 6개 됐다 내가 갈게 이거 한 명을 빌 붙이고 있으면은 편하니까 거기서 자 됐다 열어요? 호호호호호 이때요 앞에 있다 어머 불 꺼 불 꺼 불 꺼 살짝 홀투벼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 개 그 저기 플래시를 받으면은 또 센서가 켜지는거 같거든 등이 반짝거리는 그러면 조심해야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뜨거 붙어야되 앞에 보이죠 어때 안보여 어 보인다 yea 뭉글멍글 기어설 어 무지거 근데 어제 술 술 많이 먹었어요 저 사람 호호호ład 숙취앤 호오 컨디션 좋아 처리해 memor 녹여놔 제 cognitive 아..,, 전방이 긴장스러워 호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두마리? 두마리 있대 호호 호 호 호 호 호 전방이 한마리 한마리는 어딨지 저기있다 저기 두마리 다 보인다 나 안보여 나 보여 지금 이제 좀 더 앞으로 가면 있어 두리처리해 두리처리해 두리처리 락커 있다 미리 열어놔야지 처리할게요 뚝 앞에 있던데 됐어 잡았어 괜찮아 이게 일정 시간 동안은 괜찮아 한마리 더 있는거 같은데 호호 호 호 호 이때이때 위에 호호 아 기다려 락커 많다 저기있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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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이것도 락커 열고 열어놓고 호호 오케이 열었어요 이거 캐빈에 다 열어놓고 가면 좋아 왜냐면은 어차피 가지러 와야되거든 여기도 암호팩 저 두개 남아요 또 암호팩 또 암호팩 또 암호팩 이 입구 옆에 있는 아이템은 두고 갈까? 어차피 달려와서 이거 먹고 다시 가야되잖아 암호팩 하나 더 있네 바로 입구에 있는건 남고 그니까 입구 옆에 붙어있는 캐비닛은 먹지 말고 멀리 있는거 있어 안쪽에 있는걸 먹고 나가자 잠깐만 6번 내가 라이트 켜줄게 여기도 암호팩 하나 있다 이 캐비닛이 많은 이유가 있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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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 이거로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거 다 지금 한주거리 택배 택배 모으지 가져가가지고 그거 내려놓고 싸우면 되잖아 데스 스트랜딩이다 근데 이게 다 두개씩 나오면 두개씩 주네 이렇게 한우축 이렇게 들고 손에 5개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하나씩만 챙기고 가는게 이게 융통성이 없구만 게임 막대가리있나? 왜 이렇게 아버지처럼 궁시렁궁시렁거려 빨리와 나이가 원래 나이 먹으면 다 그래 나이 먹으면 어떡해 나이 그래 그거 뭐 있다고? 이거는 이제 우리 지나갈때 다 모여야지 이게 문이 열려요 대충 안에 있는거만 열고 오세요 아 세개나 있다고? 아 거기도 세개나 있어? 여기 세개 있는데 세개 열어놓고 올게 열어놓고 와 이게 몇번째 방이지? 여기가 두번째? 두번째 이거라면 방 두개 더 가야지 자 리필팩 외디팩 펌프라 그냥 보니까 문 옆에 그냥 맞네요 그냥 문으로 가면은 자수씩 웨이브 끝나면 조온나 달려와서 이거 파밍해서 가면 돼 허버 뒤에있는거부터 웨이브 끝나면 진짜 조온나 빨리 달려와서 파밍 막 쑥쑥하고 네 707 707 707 부대를 뜻하는 것인가? 가자 아 67 오케이 아싸 뭐야 나 다리 부러졌어 아 다리 부러지는 소리였구나 다리 부러지는 소리 다리 부러지는 소리 떨어졌어 괜찮아 괜찮아 나 피없어 게임 챔터가 몇개냐구요? 잘 모르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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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개 되잖아 너도 좀 나가 집에서 컴퓨터만 하지말고 집에서 컴퓨터만 하지말고 파인더 리액터 아 근데 여기도 지금 하나 더 가야되지 아이씨 하나 더 가야되요 템을 저기 템이 저기 있긴 한데 또 한참 더 가야되 쭉쭉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게 리액터 문인가? 하후 빨리 죽이 cykl 빨리 죽이빨리 죽이빨리 중 빨리 죽이빨리 죽이빨리 빨리 죽이빨리 어떻게 구하려 이 게임이 악평인 이유가 친구가 있어야 플레이할 수 있다고 이때 이때 두 마리 두 마리 홍호 선생님 따라가야지 아래에 여기에 아까 큰 놈 있지 않았나 예 큰 놈 아래에 한 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버트야 후레쉬 조심해요 여기 있는 것 같거든 내 생각에 이거 거대한 후라쉬로 비추면 바로 알아차리는 거 아냐 나 위에 소리 난다 이 게임 하는 거 보고 재밌어 보여서 사는데 친구 없으면 진짜 못하겠더라 친구 강요하는 분석이 자막 게임 이후 어 걸린 거 아니야 잡았어 잡았어 어 광역으로 걸린 줄 알고 여기 한 마리 더 있는데 죽였어 죽여 죽여 어딨는지 모르겠어 소리는 나는데 위에 같은데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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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빅 라이트 저기있다 발견 어 위에있네 거대 라이트로 발견 저기있잖아 호 자동처리 자 자자자 자 자 자 자 알아서 우리 처리합시다 망치 들고 아참 왼말이 없어요 여기 자 망치로 그냥 때려잡아 밑에 있다 밑에 김도 우리 온다 어디야 어디 여기 여기 나 비추는데 여기 여기 어 나 잡을게 어 어 망치 나가신다 어 피했어? 어 얘 피했는데? 자 이제 가볼까? 여기도 케빈이 있다 와아! 케빈이 짱많어 어 암호팩 호우 암호팩이 20씩 태워준다 반대쪽이구나 망치 나가신다라 빗나간 거인 망치 들어간다 축축축축축축 하면서 쳤으면 어 나 다리 부었어 제트 67로 가는게 아 나 스펠링키야 그냥 살짝 내려갔는데 스캔 엔터 세큐리티 스캔 인 프로그레스 팀 멤버 리카이어드 팀 회원이 필요합니다 이쪽 비보 JESS Democrier 흐ξ 이거 뭐하는게임이 peek 음 보시면 Ul zone 초기 곰보 게임 내명goingash 힘을 합쳐서 이 던전을 컴리어는 게임입니다 이어 replicated 크크재 이게 67 가던 보기 갑자기 가던 문 열었어요 이거 뭐하는 게임이냐구요? 음.. 무서운 게임이요 4명이서 힘을 합쳐서 이 던전을 클리어하는 게임입니다 동력있는 게임 쓰레기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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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고인물들은 다 잡아주는건가? 그냥 열면은 그거 있어 리액터 있어 여기서 여기가 거기네 그 아까 우리 리액터 어 리액터 있구나 그면은 그면 여기서 나가서 여기까지 가야되네요 뒤 밑에까지 미리 길을 알아 왜 안 어떤가 지금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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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앞에는 없지 호호 여기가 여기가 우리 암호 있던데 애모팩 여기 이렇게 지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거야 그래 여기도 있고 파인더 리액터 컨트롤 어차피 지돌면 아 케빈에 보이네 그니까 케빈에 다운 후기 대단해 블록스틱을 기처럼 만들까? 근데 금방 꺼져 그 시간 지나면 없어지더라고 금방은 아니고 시간 지나면 없어지더라고 근데 해놓으면 편할 것 같긴 한데 센트리를 어떻게 까냐면 이렇게 어차피 쭉 약간 이렇게 까는거 어떨까 약간 어 입구 끝까지 보지말고 한 요정도? 하면 될 것 같아 한 이정도에 까는거 어떨까 이렇게 그니까 전면에서 탄막을 붓고 들어오려는 애들을 센트리가 처리하는거지 어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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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 요정도? 어 나도 이렇게 해놓을게 버스트 구려요? 샷건 센트리를 코너에 놓을까? 아 근데 이거 지금 일단 가져온거니까 가져왔어 가져왔어 어쩔수없어 이거를 한 잊지마 그냥 화력으로 화력으로 죽여야되다 호호 혹시 따라오래 호호 호호 거기 또 뭐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 사이에 우정이 존재했을까?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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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막자고? 호호 아 여기서 막자고 아 몹들이 생성되는데가 저 앞인가봐 그러면은 내가 센트리 가져올게 그러면은 여기서 막을거면은 내가 컴퓨터를 치고 바로올테니까 센트리 가져오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막자 그래 그니까 홈새님이 이제 레이더로 봤으니까 어딘지 알겠지 안에 들어오는게 더 위험하긴 해 이 존 이 뭐야 리액터 안에 들어오는게 더 위험해 호호 센트리 가져올게 그치 여기서 막으면은 템가질러 가기도 쉽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 맞나? 저 다시 걸어와요 알버트 우리 여기서 막을거야 여기서 이렇게 설치할게 여기여기 여기여기 어 여기 저는 설치 없을때 할게요 센트리 그냥 차라리 이렇게 설치하자 사이드로 설치하자 이게 근데 각이 안나오는데 잡다 지식님 23개월로 나와요 빅플래시라이트도 설치하면 좋겠다 너무 너무 사이든가? 그냥 있지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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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터렛 인식하게 지나가 이거는 나 차라리 이거 이거 그냥 앞에서 쏘게 해야겠다 이거 야 이거 터렛끼리 때려서 부서지진 않겠지? 호우 호우 그러... 그러진 않을거 같은데 호우 아 근데 이거 야 이거 가기 너무 안좋다 이거 터렛 가기 진짜 안좋아 호우 호모사님 밑에 놓자구요? 아니 근데 이러면 총알이 너무 빨리 달거 같애 애들 쓸데없이 때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코너에 놓자는거야 요렇게 알았어 아니면은 차라리 이게 이렇게 놔버리는거지 이렇게 위에 놔두면은 계단 밑으로 안 쏴지거든 지금 이 상태에서 아 아예 이건 어때? 요렇게 놓는거? 그거는 우리가 맞아 그 아 암튼 내 생각은 그래 너무...너무 밖에다 놓으면은 이제 쓸데없이 총알을 소비하니까 아니면 막 이렇게 방금 그렇게 아 근데 어차피 센트리노는 못잡아 뭘... 우리 총으로 싸워야되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면에서 오는애들은 우리가 일단 양념질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양념 얘는 센트리노는 거의 양념이라 생각하고 타워 디펜스같이 이래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가지고 테렛에 안 맞게 그리고 이제 웨이브 끝나면 바로가서 이제 파밍하고 어 준비됨 총은 어떻게 할까 6발 어설트를 일단 쓰고 아 근데 이게 8번 막아야돼 미쳤어 아 근데 빛이 좀 부족하다 글로우스틱 있긴 한데 이게 금방 꺼진다면서요 방금 던졌는데 벌써 꺼졌어요 그러면은 이따가 이니시하면 제가 일단 웨이브 끝나면 여기가야돼요 웨이브 끝나면 어디로요? 야 이거 스크린트 스캔해야된다 이거 아 모여야지 우리 스캔하고 해야된다 잠깐만 그럼 도중에도 스캔하는거 있는거 아냐? 아니었나? 도중에는 없었지 하나 있나? 도중에 그냥 컴퓨터만 맞으시던데 아 내가 이니시 그거만 안되지 근데 마지막에 있을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채널에 어떤사람이 600포인트 써가지고 곧 전멸할 예정이라고 예언했어 30초 남았어요 뭐 이런식으로 어 오프 타임 랩트 20세컨 워밍업 정면에서 정면에서 나 여기서도 안맞겠지? 센트리한테 녹색줄레아 안들어갔대 어 오케이 포무새의 부리가 딱딱하게 서있었다 포무새의 부리가 딱딱하게 서있었다 포무새의 부리가 딱딱하게 서있었다 포무새의 부리가 딱딱하게 서있었다 온다 1분을 버티세요 타임 랩트 대이아 빌리언스 대이아 빌리언스 포무새의 부리의 수화를 갈기시거든 그냥 담담하게 내가 괴물이여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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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보이면 내 플라시 나루토 옵니다 나루토 옵니다 플라시 없어도 돼 아 아 나한테 그러지마 둘둘씩 해 둘둘씩 아 오케이 뭐야 뭐야 누가 때렸어 장전! 제일 장전! 레이러! 어 컴했다 컴했다 포드 입력하우 여기 여기 애들 많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 나 팀킬했나? 나 왜 다운이지? 아 나 팀킬한거 같은데? 아 느낌이 팀킬한 느낌이야 아 살려줘요 살려줄게요 빨리 처리하고 빨리 저거 파밍해서 파밍하고 아 미안해 내 샷건을 쐈는데 그 탄약이 좀 튀었나봐 어 또는 나쁜다 네 몇 마리 더 없는데? 저기 일단 처리하고 우리 파밍하러 갑시다 우리 더있어 더있어 앞에 더있어 없다 없다 빨리 빨리 파밍하러 가자 자 이거 디플로 디플로이 하고 가야되나? 아 으아 으아 뭐야 뭐야 이거 쓰러지는 두리가 아 이거 총알을 좀 리볼브로 쓸거 같다 나 메드킷 있다 SMG를 너무 많이 썼다 내가 메드킷 쓰는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ㅋㅋㅋㅋ 저 끝까지 가서 먹었어요? 센트리 다 채웠어요? 한 27초밖에 없네 자동? 이거 센트리를 어떻게 센트리에다 채우는거야? 잠깐만 내가 들고 채워야되나? 80에 내가 들고 채워야되지 자자자 아 안채웠어 센트리 야 가자 가자 야 막아야된다 야 10초 남았어 나 센트리 안채웠어 센트리? 아 저거 두고왔는데 아 내가 채우고있어 채우고 올게 야야 5초 5초 알았어왔어 어? 야 너무 멀어 빨리와 빨리와 야야 소리 소리 개무서워 아이버트 돌아 아아 빨리와 빨리 나 뛰고있어 도와줘 안돼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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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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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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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락커 하나 더있네 킹찍어 쪼꼬 온다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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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와요 이거 몇층이냐고의 C여 C1 와 진짜 많아 오다 온다 온다 양념지를 좀 해놓죠 아아 터졌어 돌렸어 돌렸어 이따 조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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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거 나의 딜을 봐줘 오 쉣! 아임 다운! 아임 다운! 구하러 갈게요 너무 많아 아 여기까지 왔어 구하러가 구하러가 메니키 처먹은 김도 다운 살려줌 살려줌 왜 안 살려줘 이거 오케이 파밍하러 고 파밍하러 고 빨리하고 1분 1분 빨리 처리하고 이거를 아 좀 잘 때리는데 건너편 방으로 가자 건너편 갔어야지 가고 있어요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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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초 남았어 40초 빨리 가자 40초 나의 근처에서 보고 있을게 81 고무색 음소거에요 됐다 좋아좋아 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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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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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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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22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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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22초 자 에모팩 4개 갖고 있어요 오케이 말씀해 주시는데 총무새님 마이크 꺼졌어요 총알은 충분해 그 바깥쪽 바깥쪽 있잖아요 바깥쪽 바깥쪽은 다 털렸어요 나도 센트리 넣을까 이제 나도 센트리 있는데 놔야 돼 이제 놔야 돼 이제 놔야 돼 어디쪽으로? 여기? 이쪽으로? 일단 앞에 놔 앞에 놔 앞에 놔 앞에 놔 그냥 다 놔 다 놔 어차피 총알 다 써야 돼 물리 있는 거 써야 돼 그냥 벌써 대이아 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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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커밍 아냐 나 여차하면 그냥 망치 뜰거야 그냥 인커밍 원거리는 망치가 근거리는 망치가 좋지 나루토 온다 나루토 온다 나루토 온다 뭔 놈의 조준이야 그냥 참맛 뿌려 그냥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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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큰 놈다 큰 놈은다 큰 놈 큰 놈 큰 놈 큰 놈 큰 놈 조심해 로브 아 로브 아 로브 맞을 수 있어 맞을 수 있어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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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없다 암호팩 암호팩 채워주실 분 총알 없는 사람 나 나 채워줄게 자동 자동 호무새 한 번씩 채워줘야겠다 자 자 자 잠깐만 있어 아 호무새 어딨어 호무새 어드있어 호무새 커밍 커밍 아 아 센틀이 박혀있어 지금 나 아 아 총알 갈아 둬야겠다 후 후 다시 총알 아 젠장 아 나만 노려 우리 뚫혔다 방어선이 뚫혔다 뒤로뒤로뒤로가 도망가면서 도망가면서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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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나 이거 하고 올게 코드 입력하고 올게 후진하면서 천천히 코드를 너무 빨리 입력하면 안되는거 아니야? 그 타입 때문에 코드를 최대한 붙여서 입력할게 한 10초 넘었을거 같게 아니면 코드 입력할때까지 계속 나오는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거 같애 F**k you man 이제 수수하러 갈게 하러갔다 F**k you 아 얘 왜이렇게 빨라 후후 나 망치쓸래 그냥 나 망치쓰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라이나르트 할란다 아임 다운 아임 다운 호무새 다운 호오 야 둘 다 다운이야? 살린 중 살린 중 저 이제 총알 다른 분이 드세요 라이나르트 할랍니다 그냥 크하하핫 내가 살릴게 이거 빨리 그거 포착하면서 해 어?! 뭐야 뭐야 왜그래왜그래 아 뭐아.. 아 나 레고 밟았어 레고 호오 호오 나 이거 피가 없다. 큰일났다. 임대 저 레고 밟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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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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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48초. 위에 없어. 30초 30초. 위에 없어요? 다 먹었어요 이제 우리? 자원 없어? 아래는 없나 아래? 아래 하나 있어요. 뭔지 몰라. 20초. 야 돌아가자. 가고 있어. 15초. 존댔다. 저 센트리가 없나? 아무래도 망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망할 것 같아요. 비슷해요. 아무래도 우리는 망할 것 같아요. 나 지금 체력이 없다. 체력이 없다. 체력이 없다. 체력이. 이거 그냥 뒤로 빠지면서 계속 쏘면 되겠네. 어. 위험하면 빠지면서 해. 계속 빠지면서 해. 계속 빠지면서. 센트리가 그냥 D 다 하더라. Labor기! 세 respe 자신입니다. 네네. Greenwald... 한 발 cheeadan 좋아irty. 릴러닝! 연구호무새블이 연막 1단계 88 진행 중 릴러닝! 아아아아악! 나 홈차 남았어 나 홈차 남았어 나 나 나 헤지라가 떴다 호구 하아 땅치해 나가신다 내가 홍대 도와줘 정 정 정 정 이거 깨는 현장 봤는데 3에이븐까지 망치로 깨고 그 다음 남은 에이븐 전부 총 쓰던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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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들! 망치를 쓰세요! 이거 망치가 개꿀이랍니다 여러분 나이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진격 앞으로 진격 한 번만 더 참으면 돼요 어디 어디 빨간색 뭐야 빨간색 뭐야 다 쓴거 아냐 초월 첫 번째로 야 가서 템 파밍 템 파밍하러 와 불 켜줄게 불 켜줄게 이건 잡아 빨리 불 켜줄게 야 아이템 파밍하러 가야돼 1분남았어 1분 남았어 팜팜이야 팜 여기서 막아도 되겠는데 여기서 막아도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아이템 없네 여기 문도 있고 여기까지 막으면 되지 않아 여기 문 없어 뒤쪽에는 호 호 이쪽에 들어 쓰는데가 없어 홍어새님이 여기서 박자 여기 오케이 갈께 갈께 가고있어 빨리 파밍하고 46초 없는데? 아무팩 아무팩 두개 있어 야 이거 챙겨 이거 챙겨 빨리 챙겨 빨리 챙겨 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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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가자 나 챙김 나 챙김 총알 없는 사람 총알 없는 사람 나이스 나이스 없는 사람 내가 볼게 자동 여기서 막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막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 괜찮지 않나 15초 문 닫고 7 6 4 3 2 어 설치하세요 설치하세요 내가 줄게 내가 넣어줄게요 피 찍어봐 어디서 나오는거야 애들 문 열고 나오는거야 아니면 주변에서 나온거야 터렛 설치 설치 저 터렛이 없어요 저 리핏백 내가 리핏백 넣을수있어 설치하면은 넣어줘 인커밍 인커밍 넣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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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세 조심 이제 터렛 앞에야 이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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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면 돼 이거만 막으면 돼 막지나가신다 내가 불이 켜줄게 내가 차라리 화력 화력 집중보다 나 갔다 해제하고 올게 와 큰 놈 두마리 세마리 화력 밀어붙여 큰 놈 세마리 아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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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백 컷백 나 포기해 나 포기해 그냥 싸워 어고 싸우는둑 싸우는둑 야 그걸로 한마리간다 자동뒤를 조심해 아까 싸우는둑 앞에 두지않는다 뒤에 두지않는다 앞에? 뒤에? 앞에 두지않는다 앞뒤로 둔다 야 큰 놈 간다 큰 놈 간다 큰 놈 잡아 큰 놈 잡아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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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을 밟아 꼬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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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두데기 다운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가서 파미아가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마지막인데 최대한 버텨 최대한 버텨 거인 온다 거인 큰 놈다 나 총알 없어 나 이제 총알 없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 망치가 있잖아 돌진 아 다운 해치었어 다운 죽지마 죽으면 안돼 큰일났네 야 라스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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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난거 같은데 도망가야되나 여덟번째 웨이브 남은거 같은데 한번 더해야돼 이거 봐붙고 들어오는데 차라리 여기를 돌아와야되나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빠져 빠져 도망가 홈새님이 오래 가다가다가 도망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없잖아 하하하하 6 5 5 컴백홈 다 오 á á á á á á 하하 으 알았어 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님들 저 뒤통수가 따가워요 아니야 아니야 나 총알 있어 알버트 내 총알 가지러 간다 나도 있어 나도 아직 40불 50불씩 남았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동 자동 일루와 일루와 짜암 알버트 컴온 넣었어 넣어줘 근데 탄창이 하나밖에 없 아 리볼버드 있다 픽픽픽 야 이거만 막으면 돼 이거만 막으면 이거만 막으면 돼 인커밍 인커밍 야 우리 유사실 망치를 사용하도록 하자 오케오케 오케 오케 몹추는 애들 잡아서 해 토오오오 토하나 끼려면 몹추는 애들 잡아 토하나 킵시다 토하나 킵시다 난 어차피 다 쓰고 망치 쓸거야 그냥 원거리 원거리 자 갔다올게 좋아 망치나가신다 개새끼들아 망치다 이새끼야 망치잇 망치잇 망치다 이새끼야 들어와 들어와 이새끼야 들어와 아 참아요 요것만 참으면 돼 와 이씨발놈들아 죽누가 시키드나 으악 암다운 암다운 호오오오오 나 피팔풀어 아 뒤로 뒤로 물러서서 침착하게 사격하라 놈들은 얼마 남지않았다 아아 막 아아아아 침착하게 사격하라 야 지혈을 유지해 지혈 침착하게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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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 안보여 아쉬 아 아 까비 아 개아깝다 아 근데 우리 많이 왔따 다음에 깨겠는데 나만 참은 깨겠는데 아 이거 센트리가 버스트가 구데기래요 나 샷건으로 바꿔야겠다 나 그거 바꿔야겠어 샷건이 계삭이래 응? 잠깐만 샷건 누가 들고있나? 나 안바끼지? 나 왜 안바뀌 아 밑에 있다 여기 밑에 가면 돼 아 잠깐만 화장실 좀 레디하고 화장실 갔다 그러면은 아까 자동님이 말한데로 막아볼까요? 아까 거기? 아 그게 내가 보니까 난간위가 꿀자리던데? 한 명씩 난간위 그 왼쪽에 양옆에 난간 있잖아요 거기 베란다 거기서 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뒤통수 때리기 뒤통수 때리기 응 샷건 사선에 C폰 뿌려놔도 좋대 자 나 화장실 좀 아 너무 구데기였어 부끄럽다 감사합니다 어무생님 형? 이거 깨는 영상 봤는데 3A부는 좀비 적게 나와서 망치로 잡고 그 다음에 애들 몰려와서 그때 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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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3A부까지 4명이서 망치질로 다 때려잡읍시다 어차피 거인 나오기 전에는 다 망치로 할만해 어때요? 우리 망치컨 잘하잖아 오 응 우리 3A부까지 망치로 한번 잡아보자 망치전사로 갑시다 그리고 어차피 살기만 하면은 그냥 힐팩으로 채운 다음에 4A부 부터 그냥 총으로 싸워도 되잖아 응 맞아요 오케 가는 총알 아끼는 전략 갑시다 갑시다 시작 갑시다 고 고 아 아 아는 얼굴들이구만 아는 얼굴들이구만 되게 자주 보네 정확히 락커를 락커가 어디 있는지 악마의 편지님 신기한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스테이지 이름 써놔야지 C1 너무 맛 가지고 갔나? 근데 이번엔 깨지싶어요 어 아까 팔렸으니까 어 이번에 깰꺼 아니야 랜덤이야 락커룸도 랜덤으로는 어 랜덤이예요 어 어 어 네 명이 오리라 전능하신 아카르트시여 영원한 빛으로 저희를 지켜주소소 전능하신 아카르트시여 영원한 빛으로 저희를 보아소소 인도하소소 전능하신 아카르트시여 다 같이 둘부금을 찍어 망치질을 하면 포기해라 포기해라 하하하 야 나 왜 안 나와가지냐 밖으로 어 나왔다 포기해라 가자 죽이자 가자 빅 플래스라이트 오케이 그거 사격 자신 없는 사람 그 쓰세요 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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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근데 웃긴게 게임이 똥게임인게 그거 있잖아 우리는 존나 부드럽게 움직였는데 몹은 30프레임으로 움직여 첫번째 방에 있는건 다 파밍해서 채우고 하자 맞아맞아 두번째 방 부터는 그냥 다 열고가자 첫번째 방에 있는건 다 파밍해서 채우고 두번째 방 부터는 그냥 다 열고가자 오케이 나 이거 자동채워줘야겠다 레드팩 빼고 총알 됐어 알버트도 한번 채워줘야지 왕팩 4개짜리네 이거 솜스님 이거 하나 남았어 I'm going 됐어 나 다 썼어 총알 채워줘야되는데 일단 나 한번 채우고 맵이 근데 어차피 이게 맵이 일방통행이야 그렇게 그게 하지않아 호무생님 가만있어보세요 됐다 호 호 호 호 호 메드팩 또있다 여기 이 방에 있는거 다 챙겨가자 여기 있는거 다 챙기고 두번째 방 부터 그냥 눈만 열고 여기 리필? 잠깐만 리필 하나 챙기고 내가 그 저거 센트리 리필 센트리 리필 나도 여기 먹었어 4개짜리 그러면 4개짜리는 쓰지말고 이거 내가 해줄게 어 나 한번 썼는데 어 미안하다 아무 썼어 아냐 쓰는게 아니고 아 왜냐면은 내가 2개짜리라가지고 이거 이거 4개짜리라고 못 합치나? 못 합쳐 가서 쓰고 2개짜리면 다 써야되 팍팍 써야되요 아 야 리필팩 여기도 있어 4개짜리 여기도 있어 아 그냥 됐어 됐어 일단 쓰고 와가자 나 앞으로 채웠어 다른 리필 100이야 갑시다 어디지? 길이 어디야 여기 글러스틱 필요없다 이거 나도 빅플래스라이트 있음 하나 있어도 돼 어차피 쫄따구들 망치 한방에 픽픽 쓰러지니까 이외이브나 아 맞다 글러스틱 어딨어 글러스틱은 아직 못봤어 글러스틱 있어요 핑 찍어줘 글러스틱 라커에 있음 잠깐만요 보여줄게요 어차피 그거랑 뭐 무기랑 같이 두고 갈 수 있어서 아 어두워 여기도 전기세 안에서 끊겼나? 님들 전기세 얼마 나옴? 마인네 15만원 16만원 저도 그정도 나온거 같애 방송하면 집에서 컴퓨터 하루종일 틀어놓을게 터피 하루종일 불을 안꺼서 아침에도 불을 끄고 토막상식 스트리머의 전기세는 15만원이 나온다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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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한마리 자 불 꺼 불 꺼 오 오 오 오 왼쪽에도 한마리 있는거 같은데 아 거기있다 오오오오 홍세가 잡았어 홍세가 잡았어 클리어 나이스 클리어 어 앞에 한명 더 아래쪽에 한마리 아래쪽에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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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뭐야 살았어 아니 안죽었어 이거 어 미안 걸렸어요 우리 그냥 잡죠 그냥 아 어차피 쩌리들이야 아 봐봐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우리 왜 노래가 아직 안꺼지지 아 나 좀 스크러치 났어 툴 툴 툴 툴 툴 툴 툴 어 그래야될텐데요 툴 툴 툴 툴 툴 툴 툴 툴 툴 어 그래야될텐데요 stim 툴 툴 툴 툴 툴 툴 어우 나저 syner Trustee 툴 툴 툴 이 판 끝나고 구조하러 가야겠다 아 구조해야겠네 울고있어? 어 울고있어 뒤에서 아 이 녀석이 들어갈 줄은 아는데 왜 나올 줄은 모르는거야 대체 하긴 나오기가 좀 구조가 그렇지 아 막아야지 아 나갔는데 거길 뚫고 들어갔어 지금 보니까 어 원래 그래 그니까 무서운 놈이야 일단 이 판 끝나고 저 커비 좀 구하고 올게요 오케이 아니면 그거 하기 전에 구하시면 돼요 그거 컴퓨터 만지기 전에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어 우리 애들도 들어가면 안나와 그래도 구해달라 그래 그니까 막 저기 어떻게 아니 그 냉장고 위에로 이렇게 기어들어갔거든 여기 힐팩에 애모팩에 여기 많아요 예 다 열어놨고 여기도 애모팩 있고 기억을 해놔야겠다 모양의 연습석 힐팩에 그러면은 3층짜리 한 3회부까지는 그냥 터렛도 쓰지 말까? 아니면 보험으로 터렛을 약간 뒤에다 매치하는거지 그쵸 그렇게 해도 되고 반대로 터렛을 앞에 놔도 되고 아 터렛 어디다 설치해야 될지 알았다 난 이따 이따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설치하는지 저 올게요 이거 보니까 여기 여기 지하는 없고 1층 2층 3층 이렇게 3층에도 있어 아니 내가 그 박스 두개로 딱 끼게 막아놨거든 그 통로를 그 대체 그걸 어떻게 끄집어냈지?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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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있어 한마리 있어 어 야 너 본거 같은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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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야 아야 죽여줘 죽여 어차피 앞에 두마리 우리 확인 여보 내가 잡을게 쐈 잡자 그래 야 우리 그냥 가서 망치로 잡자 이거 그냥 차를 타 그냥 일로 아파 세르시 잡아 그냥 두마리 더 있다 아 이게 더 편하네 뭐하러 그렇게 숨어서 갔는지 총알 채우고 아까 총알팩 하나 더 있었는데 리필팩 있고 여기 암호팩 4개짜리 있고 여기 리필팩 여기 리필팩 있다 아 맞다 나 저기 문 열고 와야 되는데 아이씨 여기 미리 캐비닛을 좀 열어놔야 돼 캐비닛 앞에다가 이 그룹스틱 던져놓게 아 일단은 문 다 열고 왔어 혹시? 안연거 있나? 다 열고있어 저는 열고왔어 그쪽은 다 열고왔어요 난 다 외웠어 여기가 이제 네 리제네레이터 있는데 아니네 이거 다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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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소리 들렸어 어떻게 망치로 잡을까요? 몇 마리 없을 것 같은데 잡읍시다 전방에 두 마리 그거 맞아 비가 진짜 맞아 호우 어 나 봤다 여기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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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와 일로와 요리컴 요리컴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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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리했어요 아 락드미터앞아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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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ων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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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옌 쵸반에 어차피 쉬우니까 ILL 폴반에 멀리 있는거 가 reasonably 초우 ticket 시간만라 오 칵 오 잖 이즈 호우 아 네 감기 조심하세요 아 암이 조심하세요 목감 걸리고 막 그냥 편도 붓고 난리났어요 마가리님들 얼른 나가세요 되게 힘든 푹 쉬시길 바랍니다 몸살도 많이 나고 그래요 자 이번엔 깨자 아 그 통로다 열어 열려라 열어 근데 어차피 컴퓨터 치러 가는 사람이 홍세님도 조류독감 조심하세요 사실 저 앞에 내가 봤을때 아까 문이 있는 거기가 제일 막기 쉬운거 같은데 거기 한번 막아볼래요 그러면 저도 괜찮을거 같은데 왜냐면 그까지 가면 그래도 아이템이 아 어디 봐봐 이제 봐봐 여기 불 켜봐 불 큰거 켜봐 아 켰어요 아 근데 너무너무 멀리 갔다오는거 같기도 하다 봐봐 내가 센트리를 센트리를 내가 여기다 설치할거야 어때 기가맥히지 내가 여기다 이렇게 설치할거야 잘 봐 자 봐 이렇게 설치할거야 이렇게 어 샷권 센트리 어 괜찮, 괴사ác 어 그리고 하나 센트리 하나를 또 이 앞쪽칸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아 아니라 아니라 아 오무색아 그건 아닌거 같다고 하는데 아 이건 아닌거 허호 허호 허후 허호 허호 샷권이 멀리 쏘면은 위력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코너에 놔서 쏘게하려고 헛이랑 호나, 그냥 여기에서 계단 위에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애 아, 이거 우리가 맞잖아. 아, 이거 좀 떨어져 있으면 되려나? 아. 아. 여기다가? 이렇게? 이리로 와봐. 근데 원래 나는 막을라고 했던게, 여기가 아니고. 호호호호! 호호호호! 우리가 맞는다고? 아이랜는데요? 아이랜는데요? 아, 근데 여기다 놓으면은... 너무 탐파짐이 심해 사건이라... 흐흠. 그러면 아, 뭐 거기도 여기도 이렇게 사이드 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아, 나 진짜. 나 이렇게 한 번 놔보자 한 번. 일단, 일단 나 떠라 봐. 이렇게 한번 나오자 그럼 나는 이렇게 두면 되죠? 일로와봐 샷컷에 어디가 어디가 요거 일단 여기서 막아 여기서 막아 근데 몹이 생성되는게 거기서부터 생성돼? 허브 허브 어? 호사님이 아니라는데? 허브 맞잖아 저 한쪽부터 아 그래? 여기서 막아도 돼 그래요? 그러면은 센트리 가져올게 이거 문 막고 여기서 막아도 돼 되게 멀리서부터 나오는 애들이 왜냐면은 이거 문 있으면은 그 저거 할 수 있잖아 타코타코야끼님 4개 구독권 나와요? 센트리 여기다 놔둬래고 샷컷으로 자 글로 갈게 일단 그리고 그 우리 첫번째 웨이브는 가능하면 망치를 써가지고 망치로 잡고 아니 그 세번째까지 가능할거 같아 그럼 여기서 잡아 센트리 어디쯤에 놓으라고? 앞에 자 여기 통로가 나 이번에 소신있게 이렇게 코너에다가 나 코너로 나 여기 이렇게 놔도 될까? 나 진짜 이렇게 한번 놔보고 싶어서 그래 응? 저도 같이 놀까요? 여기? 괜찮을거 같아 이거 코너병이 아니라 이게 샷건이 멀리 쏘면은 좀 하나씩만 놔요 일단 첫번째 웨이브니까 아깁시다 아깁시다 아 진짜 멀다 하나만? 그리고 우리 첫번째 웨이브 무조건 망치로 여기서 여기서 그면은 여기에 샷건 센트로에 못 잡은 애들 망치로 망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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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더 빨리 제가 빛 밝혀줄게요 망치맨 망치맨 아니면 조명병을 내가 할까요 차라리? 아니면 조명병을 내가 할까요 차라리? 자 이거 망치맨 싸우잖아 시간을 한번 재해봐야겠다 가까이 가는데 아 뭐야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거부터 해야 돼 아 맞다 우리 스캔 아 우리 스캔하는구나 맨날 깜빡해 우리 스캔 까먹었어 김도니 가야돼요 아 맞다 모여야지 어차피 모여야돼 조명당당 이 게임에 조명도 담당해야돼 너무 어두웠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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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당당 이 게임에 조명도 담당해야돼 너무 어두웠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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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휴가간다 하하 하하 하우 가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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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니 모자 벗으면 조명담당하실 수 있어요 하하 하하 30초에 출발했어 하하 호호 하하 하하 누구인가 하하 누가 웃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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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한 장소에서 웃음소리를 내? 5 4 3 2 여기서 망치로 다 때려잡을까? 보이지? 30대 화분의 망치들자 우리 다 망치들자 알았어 알았어 비시니 켜졌는데? 응 불 꺼도 된다 아 이거 편하네 이거 오케이 온다 온다 손님들 온다 손님맞아라 와 uh 아 뭐 맞았어 방금 사건 맞았나 좀 맞은데요 호우 좀 맞은데 좀 맞은데 호우 좀 맞은데 좀 빠른데? 좀 빠른데요? 힘들어 아 나 옷 풀어갔어 아아 I'm sorry man I'm sorry I'm sorry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앞에 시체가 있다 이건 아니었나? 불이었나? 나 살려줘요 나 살려줘 somebody help me 잠깐만 김도린도 죽었네 I'm down 그냥 후퇴하자 안 되겠다 똑같이 해 뒤쪽에서 막아 파밍하고 와서 뒤쪽에서 막아 1분 20초 아아 살려줘야 돼요 아 근데 홍보체님도 죽었네 아하하하 이 게임이 사회성을 길러주는 게임이 맞습니까? 진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진짜? 맙소사 호무새 살릴 테니까 아 두 번째까지 괜찮아 이제 샷건 다 깔고 하면 될 것 같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알버트 내가 알버트 저 김도 살릴게 내가 김도 살릴게 호호 여기서 막지 말고 그냥 뒤로 빠지자 안되겠다 뭔가 너무 무리다 호무새 아파트 발사 1초 샷건 챙기고 빠져 샷건 챙기고 빠져 샷건 챙기고 빠져 최빙 회복하면서 빠져 빠져 뒤로 쪽 빠져 먹이로 던져주고 가는 챙길거 챙기고 빠져요 형 센트리 양념 못 치는거 같다 여기서 막자고? 위로는 안오나? 잠깐만 위로는 못오나? 위쪽으로는 아예 못오네 계란이 아예 없네 오케이 오케이 이 통로로 막을 수 있겠다 이 통로 여기는 막을 수 있겠다 여기서 그러면 샷건을 일단 깔 않고 위에서 쏴도 되고 밑에서 쏴도 되고 오케이 나 체력이 없어 그리고 뭐야 뭔 소리야 다리 부러지는 소리 다리 부러지는 소리 이 소리는 호무새가 추락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샷건이 너무 앞에 있어 너무 앞쪽을 본다 안 맞는데 쏘고 있다 내가 딱 좋은거 같네 요까짓다고 할지 사이드 아니야 이거 보험같은거지 센트리 작동원리 이 옆에 있는 녀석을 허겁지겁 조준한다 되게 느린데 샷건이 귀여운 애 잡아야 귀여운 애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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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개새끼야 빠큐 맨 빠큐 맨 듀얼 호우 호우 나이스 어 뭐야 뭐야 파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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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새 어무새 살려야돼 파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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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 툴 리필 긴장 긴장되는구만 호우 아 이거 누굴가 이거 자꺼들 약간 요렇게 해야돼 약간 요조 야 앞에가서 파밍하자 아까 망치로 잡는 영상 보고 온 토스트인데 영상 제 목에 게임 클리어가 아니고 게임 브레이크였어 망치로 못댐 파이밍 나 틀고 있을게 파밍하고 오세요 아 나 체력이 넘어 아 망치로 안된데 아니온 아이 속았어 젠장 이놈들이 나 속였어 호우 여기 앞에 있는 거 더 앞에 갈수 있나? 어 지금 시간이 약간 애매한데? 일단 voz 팀 빌밍 툴 리필 팩 챙겼고 호우 10초 저 팀팩 챙겼어요 팀 필요하신 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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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빨리 해줘, 두번 해줘 두번? 오케이 됐어 그 나머지 가지고 온거 없어 이제? 더이상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 샷건은 제가 리필 했어요 한 번 오케이 다 한 번 리필한 나 이거 최후의 보루로 여기다 하나 따라야겠다 나머지 김도현 제가 힐하면 돼 최후의 보루 좋아 힐 저 힐 안 해줘도 되는데 어차피 구데기라서 괜찮은데? 아 진짜 괜찮은데? 그래도 해줘야지 그래도 해줘야지 저 뒤에도 샷건 하나 깔릴 거든요? 위험하면 그냥 뒤로 쭉 빼서 저 샷건 있는대로 도망가셔도 돼요 저 뒤에도 샷건 있어 잘한다 우리 편 잘한다 어 웬일이야? 샷 바리 잘 봤는데? 호우 아 나 지금 가야된다 잠깐만 나 갔다올게 호호우 다닐없으세요? 거인 온다 거인 저 뒤에 우선 오고있어 잘한다 필름 오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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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안 보인다. 프레쉬라이트 퀸 잡아요 잡아요. 거인 잡아요 오케이 가는 중 아 잠깐 거기 앞에 위험해 지금 샷건이 그쪽 사선이야 아 일단 거인 오고 있어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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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종기 부분이 약점 아닐까? 아 호 호 호 호 호 호 호 뭐야 거인이 왜 네마리야 사람 종류요 한 마리 더 호 호 호 개 오케이 내 살게 내 살게 내 살게 뭐야 또 있어? 호흡 toe 깼 있잖아요 이거 알버트가 리음 나쁜놈인 이유 알려준다 김도가 저 오덕이라 괜찮아요 아, 손 옆. 튤리필 어떻게해요, 이거? 내가 여기서 대고 누르면 되나? 어 된다.. 됐어 여기도 한 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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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al P andere, 10초 남았어요, 이제 돌아오세요 돌아와 P approve iona 나 Å walkrap 이거 하루밖에 없잖아 아이씨 게리 가져왔어 이거 자동맨 아니 근데 이거 위에서 쏘니까 되게 쉽다 위에서 쏘니까 엄청 쉽 아베트 총알 있어요? 어 있네 인커밍 일로니 자 간다 컵토 맞으러 간다 오라가파 안하러 간다 아홉스 치아라 아 호우 우리팀 잘한다 불 꺼졌습니다 호우 이제 불 꺼졌으니까 좋지 코드를 입력하면 거짓 콩토 야 왜 이거 프렌시라이트 이거 안패져 페프 뭐야 아 맞다 페프 까먹었어 자 파밍하러 갑니다 홍세님 가만 가만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 나한테 썼네 이거 샷건 다 됐네 이거 샷건 다 됐다고요 가져올게요 이거 여기다 냅두자 아 샷건을 내꺼를 앞에다 전진배치할게요 이거 이거 총알 다 담궈요 이거 치우셔도 돼요 샷건을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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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것도 안좋은거 같은데 그니까 보게! 오히려 더 보게! 그니까 여기서, 나, 이봐봐 10초! 아 알았어, 알았어 어떤 느낌인지 자 달려와요 이! 이! 난리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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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꺼 어디로, 어디로 넣으라고요? 이미 초월 다 썼어 니꺼는 근데, 내가 리필할 수 있어 아 일단 이거 하나 치우세요 일단 일단 치우시고 딴 데다 놓으세요 저 뒤에다 놓든지 아니면 쓰지마 그냥 오케이 왜냐면 지금 좀 낭비 아끼면서 가자 인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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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필 리필 많이 와요 이제 게임 못하는거보다 머리관리를 못하는데 돌기만 알아간다 좋아요 2차옵니다 2차 버피 테스트 버피가 아니고 뭐야 이거 이것도 하고 디어 피베깅도 하고 오 그냥 라이트 켜주 오케이 아 자 파밍하러 가요 우리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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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밍 고고 야 이번엔 좀 안쪽으로 갑시다 나이스 나이스 세번만 더 하면 된다 센트리 놀아도 괜찮아 어차피 저거 센트리 써야돼 매치를 좀 다르게 해야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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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지도 봐줄게 지고 보고 있을게 툴립 힐팩 여기도 있고 호무새 앞에 두개 있는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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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인거 아니야 이거 왼쪽위에 왼쪽위에 어 그 호무새쪽에 뒤에 콩스 뒤에 뒤에 위에 있는데 김도의 인생개미 될 수 있을까 알바타고 보고있네 오케이 여기 힐팩 두개 있어요 이 판 이기는 법 저한테 힐팩 안쓰시면 됩니다 베꾸시고 이거 한번 채우자 아 잘하는구만 저 오른쪽에 있는거 가져왔어 저 쪼맨한거 있는데 저 저 어 애모팩은 갖고있어 호무새이 쭉 갖고있어 이렇게 놓자 20초 20 18초 아모팩 5개 가져간다 다행이다 와 이걸 챙겼어야지 나 애모팩 애모팩 애모필이 가지고 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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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에는 자원 없어요 이제 어 잠깐 본진에 애모팩 있네 있어 여기 있어 하나 더 있어 애모팩 두개에다가 리필도 있어 하나만 쓰자 총알 없는 사람 자동 한번 채워줄게 나 있는데 어 한번 채워줘 오케이 땡큐 이볼보는 이게 홍세님도 채워줄게요 오세요 어어 나한테 채웠어 됐어 됐어 아 미안해요 릴로딩 릴로딩 나 간다 릴로딩 릴로딩 어 아니면 일단은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게 남을 챙기는 길이지 내가 잘 살아야 남도 잘 산다 어? 내가 잘 사는 내가 못사는데 남이 잘 사는거는 내 배만 아플 뿐이 내가 살아야지 남을 도울 수 있다 흐흐흐흐흐흫 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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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맞았어 뭘 맞았지 난? 지금 일곱 번째 웨이브지 거인이다 머리 다 터진 머리 다 터진 머리 다 터진 꼬치 터진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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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능할게 inygore 일단 어려운 거 때문에 계송하는것 dl 이거 채워 놓고 있는거요?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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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C1 이에요 지금 파밍 파밍 오케이 55초 정도에서 딱 나오면은 이쯤에서 나오면서부터 35초 폴김보단 나 폴김보단 재밌어 폴김보단 나 컨텐츠가 좀 좁은거 뿐이지 아아 달 불어졌 뭐야 뭐야 아 미안해 달 불어졌어 이소리는 김도가 발목을 접질내는 어 애모팩 아 돌아가겠다 뭘케 없네 자 15초 남았구요 센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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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리필 해줄게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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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알 땅콩님 18개의 구독 고맙습니다 옵니다 옵니다 아 홍세님이 저거 깔아주는게 되게 좋네 슬로우 걸어주는거 같은데 릴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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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최전선! 최전선까지 온다 어 오케이 자 원거리 온다 원거리 릴로딩 원거리 다운 또 온다! 자 두번째 웨이브 원거리 원거리 다 왔어 원거리 나 다 잡았나? 좀 더 와요 좀 더 와요 나루 털어 뭐야 이거 뭐라고 써있는거야? 워밍업 워밍업 저 암호팩 있으신 분 저 한번만 채워주실래요? 없나? 없어 없어 나 파밍하러 가자 그냥 앞으로 쭉쭉 나 있어 나 있어 나 5개 있어 어 있어? 일단 앞으로 좀 가볼게 여기도 있네 어 갔다올게 응 갔다올게 이거 두번째 맵으로 가야겠다 백발 남았고 백발씩 남았네 김도의 모근을 뽑기 위해 달려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헉 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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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 홈스님 어디 있어요 상자? 야 지금 거의 1000맥까지 갔네 1000맥까지 가서 뒤지고 있어 어디야 홈스님 거기 상자 존나 많아 김도랑 그 앞에 존나 많아 아무쌩 하나 챙기자 아무쌩 챙기고 아무쌩 너무 뜬금없으니까 못해 아무쌩 돌아가야겠다 거기 앞에 다 먹었어요? 아무쌩 아무쌩 네 지금 돌아가는 중이에요 아무쌩 오케이 아무쌩 근데 이거 마지막이면 어떻게 되는거지? 아무쌩 모르겠어요 이거 또 어떻게 되는지 탈출해야 되나? 아무쌩 일단 불 켜지려나? 아무쌩 일단 뭐 해봐야지 알지 아무쌩 지금 총알 없는 사람 아무쌩 여 위에 리필 존나 받아 아무쌩 두개나 있어 여기 아무쌩 일단 돌아간다 아무쌩 우리 기지에 있는거는 안먹고 아무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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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줘야겠다 아무쌩 아무쌩 피그업 할 수 있어요 아무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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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번째 웨이브 전 총알 다 떨어졌어요 지금 암호팩있으면 나 좀 줘 찾건은 있어요 찾건은 있어 채워줄게 김해 봐 가만있어 가만있어 채워줄게 됐어 나 간다 쿨 달려 달려 아 진짜 안주네 채워줄게 호우 호우 야 뭐 떴는데? 야 뭐래? 저 저 영잘알 좀 해석해봐 어 가야된다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이제 우리 스폰지역에 다시 가야돼 아 아이고이 허 큰친구들 큰친구들 세명 아 위래고 화배 잡고 왜 꺼져 초 남기 어 잡고 가면 돼 렛치고 가야돼요? 갑시다 아 저 잡고가야되나? 네 잡고가야돼 일단 머리 다 날림 가다 험어서어 험어서어 조심 어 챙기자 그냥 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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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렛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여기가 Tá. 나 duy자. 어쪽이야 좋았어 후 후! 와 축구다! 후후!! 울트라 그린! 들어와 이 새끼들아~~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린 간다! 어 왜왜왜왜왜 나 한 대 맞았어! 어어어어?! 으허허허허허허헉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샷거 토렛에 맞은거 같은데 아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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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샥, 내, 내 토렛에 맞은거 같은데 아이 미안 아이 어떻게 하냐 이거 이, 에, 아이, 아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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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렛이, 토렛이 쏜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깬 걸로 된거야 이거? 어, 깬걸로 되긴한거이? 끝났어 끝났어 어 끝났..끝난거 같은데? 뭐야? 나 가만있는데? 어 뭐야 누르는데 안돼요 뭐야 나 waiting for host to return to.. return you to..로비라고 돼있어요 어 나 왓..근데 쟤가 버튼 누르는데 안돼 그지? 어? 세트를 치우라고? 세트를 치워봐 세트를 치워봐 어? 뭐야 EXIST POINT가.. 위치가 나오는데? 뭐야 다들 문워크하고 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흐흐흐흐흐흐 근데 나 서바이브 드로 뜨는대요 지금? 어 뭐야 나 esc 누르니까 다시 나왔네? 뭐지? 응? 근데 깼잖아 깬걸로 된건가? 살아있는데 다? 깬거 아냐? 이리로와봐 이리로와 뭐야 이거 into 자락하고 있지 일단...저 로비로 나가볼게요 그러면 나 모르고 가고 있어 오 깬걸로 되있어요 저는 호무새님은 어때요? 깬걸로 됐나요? 컴플리티드 떴어요? 시원 아 됐네 컴플리티드 오케이 오케이 자 로비로 나왔는데 이거 저는 깬걸로 뜨는데 호무새님은 어때요? 호호호 호호호 초대했어 안 깼다고 나온다고요? 호호 진짜? 왜? 아니 죽어서 안된거지 안된건 아니지 않을까 아니 그건 아닌거 같애 버그인거 같애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아니 그 내 샷건 철에슬 홈스님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아니요? 아 진짜 그것때문에 그런거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그것때문에 아닌거 같애요 아니 약간 바깥쪽으로 보게 했는데 아니 그게 자동도 안깬걸로 됐다고? 그것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그냥 버그하면 안돼 아 그래? 난 깼다고 되어있어요 그것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신경지마 미안하지 로빔만 있으면 되 저희 팀은 깼잖아 우리 팀은 깼잖아 이 팀은 깼어 이 팀은 깼어 들어오세요 버그 아니 Early Access Early Access 게임이라서 그래 Early Access 게임 자 이제 갑시다 C2 우리 빨리 깨야됩니다 다 깨야돼 아 저 커비 좀 구출하고 올게요 아 맞아맞아 저 커비 좀 구하고 올게요 이거 보이면 컴플리티드라고 나와있어요 이거 보이면 컴플리티드라고 나와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